광진구 시민단체인 동서울시민회임이 후반기 의장 선출을 두고 광진구 입회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에 따르면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전은혜 의원은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로 피해를 받은 직원은 현재 심각한 우울증을 알아 병가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해당 사건이 알려진 이후 공무원 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갑질을 규탄하고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전은혜 의원이 수개월째 입장 표명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전은혜 의원이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광진구 의회가 전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것을 두고 동서울시민회임은 선거가 치러진 7월 15일을 구민들은 치욕의 날로 기억하고 다음 선거에서 심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광진구 공무원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는 계속해서 전은혜 의원의 공개사과와 사퇴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